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렸습니다 우리 두쟁이네 소개로 인해서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오셨어요 근데 4, 5년 동안 원인을 알 수 없게 오른쪽 귀를 듣지 못하셨는데요 오늘 지금 귀가 열려서 너무나 잘 듣고 계십니다 더구나 이분의 고백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소개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